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2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더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요하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과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요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이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민숙이 24장 발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락이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하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것이 좌절이 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발락이 분통이 터진 거죠 손뼉을 치면서 이것은 환호하고 격려하는 손뼉이 아니고 박수가 아니고 마치 그 분에 못 이겨서 생각 같아서는 발람이라는 작자를 내가 치고 말겠다 그런 혈기로 그런 심통으로 손뼉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내가 저주하라고 불러냈더니 세 번이나 지금 축복하는 건 아니냐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하여 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요하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 발락의 말이 뜻이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막대한 재물도 주고 존귀도 명예도 주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하가 막은 거다 그래서 발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비난하고 중상하고 마치 하나님이 악하셔서 발람이 잘 되는 것을 막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비방하고 중상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질 않아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만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한다는 것 또는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혹시 계시다 하더라도 그는 무기력한 존재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실 수도 없고 화도 내리실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겁니다 간악한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꿰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 아니야 발람 네가 잘 되는 것을 보질 못하셔서 그렇게 막아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선하시도 않고 또 능력도 없으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의심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지 않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베풀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고 육신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중대한 차이를 낳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상 10편 33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33편 5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3편 5절 말씀 구약성경 823면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10편 33편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10편 3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요하이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하반절에 세상에 요하이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킹잼스 버전은 The earth is full of the goodness of the lord goodness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게 아니라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가득 차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세상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구나 해와 달과 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살아갈 땅, 나라도 주시고 시민권도 주시고 그럼 시민권 받으시지 않았어요? 한국 시민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미국 시민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시민권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국 시민권을 갖으셨던지 미국 시민권을 갖으셨던지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비록 약한 부위가 내 몸에 있지만 그래도 내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심장의 박동도 주시고 심장의 박동도 주시고 오늘도 내 입에 들어갈 일용할 양식 식물도 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도 듣게 해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예배당도 주시고 하루 이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 꽃과 망망한 바다와 풍성한 수확을 안겨다 주는 땅도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가 세상에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여와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죠 그래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저주거리가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소망을 품고 살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세상에 요하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도다 요하의 자비와 공유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성실이 크도성이다 이 새벽기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말씀을 증거하는 대신 꼭 이 한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10편 33편 5절 말씀 세상에 요하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신실하심 그것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누리며 감사와 찬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저들의 마음 저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 낳은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선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마가 따나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단아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며 찬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당수의 사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